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맨! 한 번 더!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맨! 속상해? 힘들어?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마! 내일 또 만나! 안녕!